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도전 먹방을 하러 왔거든요 여기가 제한시간이 7분밖에 안되는데 이제 통수육을 1.5키로를 먹어야 하는데요 숫갈돼지 삼성점 입니다 일단은 나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예약해서 오는거에요 하루에 한 명만 도전할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헤엑 진짜 크다 여기 봐 뭐야? 이거 잘 스페이디고 오로콘데? 그거 어떻게 7분 안에 먹지? 일단 도전하시는 고기는 굽기 전 되기 전에 1.5키로였던 고기고요 지금 1키로 정도 되는 중입니다 이거 칼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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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시퍼낼 그치 하ait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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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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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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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계는 다 먹지 않고! 요리하고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! 도룬! 바로 먹으러! 도룬! 바로 먹으러 왔어요!